아 자 조조 시작합니다 시작하죠 어 2일 연속입니다 저번에 이제 게임 좀 많이 남은 것 같기도 하고 적게 남은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말해서 얼마 남았던 상관없이 앞으로 매일 해서 비교 좀 빨리 끝낼까 합니다 다음 게임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다음 측으로 게임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굉장한 게 하나 있더라구요 그것도 굉장해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굉장한 게 하나 있더라구요 그걸로 넘어갈까 하는데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저번에 굉장히 고통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답이 겜블러인지 초코 퐁주인지 하는 녀석이 초콜렛만 계속 발라드는 바람에 내가 굉장히 화가 났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은 재미있게 즐겨 보도록 하죠 뭐야 넌 엠 엠 엠 엠 엠 다 좋아보이는데 어 이거 또 reframe 저 Dif 조셉이랑 갑시다 조셉을 하도 안 키웠기 때문에 24밖에 안되지, 저번 시간에 봤는데 한 번 더 키워둬야 될 것 같네요 샵의 있죠? 샵이 있다 위인가요? 아냐아냐 난 조셉이랑 다닐거야 이게 호감도가 있는 게임인데 저는 호감도에 딱히 신경을 안쓰겠습니다 엔딩이 되게 다양하다고 해요 근데 뭐 그거야 뭐 엔딩을 하나도 못봤기 때문에 무슨 엔딩을 보던 저는 그냥 엔딩으로 생각하고 보겠습니다 싸움의 연륜 가라 야 데미지 왜이래 아 시생인이라서 개꿀이네 아 그래서 센거구나 시생인 나와봐 야 되게 세다 정신 뇌에 안들어가 있었어 시생인이라는거 존재 자체를 자 샌드어택 파물속성 기술이 있는데 일단 어 잠깐만요 이게 방관이 되는거야 아니면은 뭐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는거야 진짜 이 할아버지는 거의 쓴 적이 없다 이거 하죠 은피 파문질주 갑니다 아 이게 뭡니까 개쓰레기네 데미지 파문질주 가자 305 파문와인 샵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어 잘내려왔다 시생인만 나오는데? 싸움의 연륜 그렇지 200이면 죽네 되게 좋은데? 담배 경험신 적게 죽지만 한 방에 죽이니까 그만큼 편하네요 자포자기 싸움의 연륜 그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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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은데? 끝내주는데 끝내주는데 조셉이 전 모르는 일입니다 아 근데 신생이 잡을거야 아 근접이 싫어요 근접이 말이야 허비피트 파먼 베리어 질주 아 근데 근접에서 극들 넣을만한게 없네 마침 근접이 좀 없네요 레벨 낮아서 그런지 스킬이 덜 풀렸나봐요 약간 구리네요 맘에 안듭니다 살짝 에이 이게 뭡니까 부대미지 라치 조셉 레벨 업 트윈키 꺼지시구요 트윈키를 파네 55에나 가자 한 푼인데 새끼야 아 근접 꺼지라고 아 혐의라고 센거 그냥 아 무슨 이렇게 약하냐 뭔 거리가 더 세 파문산들 그렇지 그렇지 너도 세 명 나와 그렇지 얼마나 좋아 아 아 그건 아니죠 그렇지 한 마리는 300주면서 세 마리로 하면 한 마리 200주냐 사기 아닙니까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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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찝찝한데 살짝 저택 말인가요 모르면은 알 것처럼 대답하지마 모른다 그래 처음부터 그냥 띄어쓰기 하지마 띄어쓰기 하지마 띄어쓰기 하지마 왓츠 저격병 안 닿을거 아냐 한번 해볼까 원거리가 있을텐데 기준중에 여기있다 여기있다 그렇지 아 되게 세 피했구요 피했구요 그렇지 얼마냐 600에 400 나쁘지 않네 35야 그래서 뭐 먹여야될거 같은데 뭐여 여기는 어 그 말은 이제 여기 2층이 캐스트 관련된 곳이다 그럴듯이 맞죠 어 좋아 자포자기 그렇지 예쁘게 들어갔다 그렇지 아 아 700 어우 700을 준다고 왜 지금 들어오는 폭도 그렇고 뭔가 좋아진거 같은데 잡아 아 너무 넓다 갑자기 어 이게 좀 완화가 된줄 알았는데 굉장히 넓어졌어요 맵이 혼란하네요 근접으로 그냥 쓰이게 때리는거 없어? 비색 비색 야 너무 적게 준다 땅크 주던거 생각하면 너무 적어 이거 아닌데 여자 있는데? 어 야 많이 찼다 의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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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찼네 음 음 음 음 오 괜찮은데 아 잠깐만 사람 한명 있다 딴테따 따로라 따로라라따 따다 아 못 가네? 뭡니까 아 딴뱅 근접 혐의야 근접기술 좀 줘! 너무 쓰레기야 근접기술 좋은 것 좀 줘! 그렇지 중거리가 더 세네? 이렇게 보니까 자포자기 써주고 연륜 아... 데미지 뭔가요? 데미지 뭔가요? 데미지 뭔가요? 너무 뒤져볼 데가 많다 뒤저는 봐야 될 것 같죠? 아무래도 캐스도 있으니까 트레이닝? 왠지 야, 조샘 너무 약한 거 아니야? 나보다 펀치 약해 나 힐러인데 조샘 무시한 거 아닙니다 이거? 방어력 무시 천원이요? 아, 막 전에도 이랬었지 레이저 원거리 기술 있을텐데 허밋비트 한번 써보자 아 걔 뭐임 이게 야, 왜 저렇게 현란하게 돌아다니냐 몰라렛붕 들어가는데 없는거야? 아, 아이템같은거 숨겨진거? 이런데 가면 보통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없냐? 없네요 안들어가죠? 아 엄폐라니 스탠드어택 아냐, 잠포자기 쓰자 끈거리 끈거리 어우, 야, 데미 좀 봐라? 에이, 이거는 아니지 야 아, 저건 아니지 아, 저건 왜이렇게 핥해? 아, 저건 왜이렇게 핥해? 어우야 중거리야 지금? 하나만 하나 가면 근거리네 역시 비싼게 최고야, 데미지는 거리보다 그냥 데미지가 비싼게 최고야 항상 느끼는건데 비싼거면 못해 비싼거면 못해 비싸면서 센게 없어 후죽형은 너무 강해 헤헤 안좋아 이게 뭐 간접적인건가요, 게임이? 거자한테 돈줘서 이득보는게 없다고? 간접적인 교훈인가요? 거자는 돈을 줘도 뭐 이득이 없어 이벤드도 없고 왜 아무것도 없어 왜 이렇게 맞는거지, 맵? 이유가 있겠지? 자포자기에 연륜 좋아 아, 아깝다 뭔가 소리가 좀 크지 않나? 아, 너무 많다 이거 좀 최고인 것 같다 아, 뭐임? 진짜 뭐하는 동네임? 희생인도 어차피 희생인이니까 연륜 연륜 되게 좋다 되게 좋아, 연륜 다, 다 잡자 다 잡는거 좀 아닌가? 아, 얘는 근데 너무 할아버지 너무 약하니까 진짜 주인공인데 아, 약간 기분이 좀 쎄하다 쎄야 되는데 가자 일단 레벨을 끝없이 하겠다, 일단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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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셉이 약한거지 제클턴 레벨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 올려도 오히려 깨질 것 같거든요 밸런스가 거짓말을 더 올려도 그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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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막 아냐 하하 하하 아냐 하하 뭐야? 이유가 있는 거야? 이거 있는 이유가? 아, 있는 것 같긴 한데 별로 알고 싶지 않다. 너무 볼 게 많아, 맵이. 지금 이거. 오, 커. 힘을 팍 줬어. 인도도 예수 내용도 있는군요. 뭐, 딱히 인종차별은 아니지만, 인도인들은 약간 다른 신이 더... 그럴 줄 알았지. 뭐, 바니걸 있다고? 출칩 가라는 거네? 오, 만리다. 설명 중인 것 봐라. 옆 건물 약간 맵 자체가 연결되어 있네요 창건물인것 처럼 제 영상 영상으로 조조 오브 애니메이션 나왔더라구요 사실 조조 애니메이션은 본적이 없기 때문에 피비영상 보니깐 좋아보이던데 조조 오브 애니메이션은 본적은 없어도 유튜브 영상으로 많이 있더라구요 중간중간 있는거 보니깐 되게 잘 만든거 같던데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잘만들었대 이쁘건 별개지만 야 인마 뻔뻔하게 100원을 달래 제일 센거였어 그럼 야 아 뭐 뭐 뭐 아 여기 있어 호텔에서 들라보며 만날 수가 있다고 돌려가게 해야겠다 이번에도 야 병원도 있네 병원에는 없잖아 만질만한 mpc가 너무 확 어 치료하는데 치료도 해줘 치료를 필요가 없잖아 회복이 있으니까 이런점에서 힐러해서 좋은건가 돈이 굳었던 느낌 잘 꺾는데 아 왜 내가 주기를 확정일내들은 저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아우씨 들어가는 꼴 좀 봐 혐의야 그렇지 빚으면서 적당히 잡으면 충분하다 이런거 같죠 어 좋다라고 여기있네 아 다같이 찾고 있는거구나 빨리 돌아다녔다 했더니 그런거였어 내가 찾겠는데 이러다 만약에 여기 있다면 파 돌아다녀서 궁금해 뭐가 또 있을거 같기도 하고 어 아 뭐야 mpc가 또 빨리 생겨서 가만히 있자 역시 모르겠군 사람 간보나 그라치 그라치 다음 측그룹 게임은 조회수가 많이 나올거 같아서 기뻐해요 어 근접이네 자포자키 때려야지 그럼 자포자키 때려야지 그럼 아 그냥 이거 사운벨도 하지 사운벨도 더 센거 같애 그렇네 더 세네 강한데? 다이아몬드씨 조셉 이십칠 어 아 이런거였어? 아 몰랐지 보여줘 3분의 힘 그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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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0의 와우야 적법소리 뭐야 자포자기 연륜 야 질 좀 봐 여자는 봐주나봐 조셉이 희생인도 아 아 여기서 흡혈기 따위가 술력 레이저 맞으면 눈이 안 보인다는게 되게 웃겨 아 뭐야 왜 이렇게 하게 아 아 뭐야 고작 이정도란 말이야 가구점이야? 가구점 뭐 어쩌라고 아우야 뭐야 이거 해구름 마땅히 살만한게 없는데 어 어 선제공격 찬스 아 도망가구요 안때려 마나없어 어 야 뭐야 저거 가차야? ven 안 בה 행 흐흐흠흐흐흐흐흰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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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舔 と 에이 뭐야 어 어 너무 막 퍼주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 너무 막 퍼주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indust 조금만 이미 썩은 주옥밥? 와아아아아아 와아아아 아 근데 미니 바주카는 좀 아닌데 솔직히 말해서 저거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진행 생각하면 약하니까 내가 흑수수주탄 자유소 열선이면 흩혈기한테 잘 통하는 거 아니야? 아 난리야 잠깐 탄원을? 아 탄만 싸고 강한거네 그럼 저기도 사람이 있다 총같은거? 어? 말 없는구나 아 너무 안 맞아 짜증나 아 저 고열탄 적어놓는데 땡기네 진짜 회복 좀 하자 아이 팔 데가 없어 자포자기 연륜 좋아 조사 좀 해 마쳐야겠는데 됐다 내 파워를 옮겼으니 잘 싸워줘야돼 레벨업 너무 안된다 아세이가 좀 잘되나봐 아 미니바주카는 내 생각에 딜이 안나올거 같은데 한번 써볼까 사서? 하나만 사서 써볼까? 첫번째꺼 저장하고 그래 비교를 해보자구요? 스파크 나왔죠? 미니바주카를 한번 써보고 연류를 써봐 장난하냐? 야 미쓰라고? 안써 이씨 뭐지? 지금 불량품 파는거 아냐? 느낌이 쎄한데 야 다시부터 보자 바주카는 안써 그냥 아예 안쓸거야 야 이건 아니지 감자는 어떻게 풀어 감자는 없지않나? 감자는 없지않나? 됐다 완전치료에 연륜 야 너무 쎄잖아 데미지 아니 이제 하 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밀린다고? 야아 야 더럽게 쎈데? 그냥 감전이 뭐 거의 100%인데? 거진? 다시 붙자야야 말도 안되잖아 이거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근거리에서 쏴서 그런가봐 쎄게 나오는데? 뭐야 야 피한다고? 웃기지마 야 너무 잘못했네 네 많이 주셨고 한 번 써보자 아 돈 여기 정도 갔으면은 여기 이거 그냥 세이브하자 쓸 거니까 이거 두 번째 세이브하고요 써보자구요 프리즈 얘네가 좀 랜덤이긴 한데 어디 있어 고성능 어디 있어 이거다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고열이었나 뭐였지 이건가? 이거야 그냥? 어 고 자외선 나오네 아 혼란이야? 아이 꺼져 빨리 꺼져 꺼져 아 그냥 한번 어떻게 보스전에서 비워볼 만한 그런 거네 디오한테 쓰면 되겠다 왜 이렇게 많아 원거리 회복해야 돼 회복 회복요 회복 뭐냐 뭐야 맞는 말 했네 남의 집에 들어가면 안되지 병실 갔다 유기지 아 뭐야 왜 여기 있어 개뜬금 없네 심지어 시로 오는 덴데 그렇지 아 혹받음 숙소야 이게 교도소인줄 알았다 호텔에 아휴 다 왔는데 나 이제 아 둘러본 데 아냐 이제 특별한 아이템 진짜 끝까지 안 나와? 아 이거 이제 거의 다 끝날 때 됐는데 뭐 나와줘야 되는 거 아냐? 하긴 뭐 나는 그 요리사가 나왔으니까 한번 나오긴 했잖아요 엄밀히 얘길 하자면 회복 좀 하자나 어휴 야 조금 위쪽으로 조금 후달리는데 이제? 엘륜 아 아 됐스 이십팔 따뜻이 두 개 아 회복 좀 하자 씨 비싼 거 먹어 아 그래 포식 좀 해야지 이기 한번 데려가 충분히 매겼는데 그래 아 근데 너 데리고 보스전 하고 싶지 않아 너랑 저러 갈래 그냥 왠지 보스전은 스탠드사가 나올 것 같죠 그리고 조셉이가 하나도 안 통할 것 같죠? 불안하죠? 불안하죠? 공전이야? 뭐지? 공전이야? 뭐야? 만방진 공전 어? 얘 어디서 클러킹을 해? 좋아 제발 한번에 끝내주세요 끝내주세요 아 진짜 수준 일부러 하나 남기는 것 봐 기분 나쁘라고 그만 나와 그만 나와 리세트 해야 되니까 이거 아니야 이쪽 건물이었던 것 같은데 이 건물이었나? 이건 뭐 들어온 적 있는 거야 나 여기? 개웃기네 더빙이 돼 있잖아 아 아 얘 거기구나 어 왠지 아닐 것 같은데 네 걔네들은 가보자 설마 이거 돈 바치고 특별 이벤트 보는 거냐? 아 아 갈래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이벤트가 있긴 할 텐데 느낌상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마음이 사악하면 악마가 보인다고? 아 아 사악한 놈 데려오면 된다는 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냥 진행할래요 스토리 너무 오래 한 것 같기도 하다 이 게임의 맛을 충분히 봤다고 생각을 하고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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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왔다갔다 하라고 했잖아 여기 호텔 아냐? 왔다갔다 하면은 거지 나온다며 니가 거지냐? 사는 물건은 사기 좋은 위치에 있긴 하네 바주카 필요 없을 것 같고 솔직히 뭐 필요한게 있나? 불 뭐 그런거 면역하면 뭐해? 스탠드 공격이 불이랑 상관있어? 스탠드 공격이 불과 가사.. 좋아 다 맞았어 나 그렇지 마무리까지 아 진짜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야? 하나 남길라고? 경신 별로 안 주면서 너무 비싸이구로 뭐냐? 반드시 맞는다고 했으니까 호텔인데 호텔에서 걔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 거지 영감을 내가 먹는 호텔 외에도 호텔이 있는 거야? 내가 먹는 데 밖에 없어 아, 이거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벤트 생기네? 패스로 지정돼 있는 거야? 랜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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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그러면 터널生이 게임하니까 아... 랜덤인 거야? 랜덤인 거야? 랜덤인 거야? 대해서 잘 몰라 사업상의 테크닉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거지라고 그러니까 어디였지? 부자 동네에 거지가 돈을 진짜 많이 번다고 막 그걸 내가 인터넷에 본 것 같은데 나중에 나이 먹으면 부자 동네 가서 구걸이라도 해야겠어 거지가 누더기 옷을 벗고 최후급 양복으로 순식간에 갈아입었다 장선 여기까지 고급 매주차를 타고 출발해버렸다 아 더워 그 무렵 댕댕이는 그래 화력 좀 해야지 근데 너 레벨 낮아서 내가 힘들 것 같은데? 많이 낮은데? 아사기는 근데 거기 같이 있었나? 지릿 어 개 얼굴 귀여워졌어 원래 그렇게 잘했나? 문 건너편에서 새의 날개 짓 하는 소리가 들린다 내가 싸워야 돼? 설마 이기 이기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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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는 내가 컨트롤이 안 되잖아 그럼 싸우는 게 아니겠지 아사기가 도와주거나 하겠지 문누 몸에 들어갔다 헷쇼 바로 이리 나오고 거지 정보원 두 시간 만에 찾았다 아 이런 데 있었어? 난 못 봤는데? 아 아까 전환에다 있던 그게 누군가? 아니 아닐 텐데 이 새는 나와 같은 스탠드다 떨어뜨린 거 얼음의 스탠드 이 얼음덩으로 떨어뜨리는 게 여성의 스탠드 능력인가? 아 집시키는 개가 아니라 집시키는 새라고 불러야 할까? 아 이거 아 얘는 조스타 이댁만 안 만났으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겠어 동네 개 대장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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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리눈이란건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아 나 글 일룰때마다 너무 졸려서 멘탈이 나갈 것 같아 차비 부치 어디있니? 칩이부치 이름이 칩이랑 부치야? 세트네? 세트네 아까 말씀드렸다고 하지대 세트네? Depois 세트네? 세트 세트네? 세트 터넹 세트 세트네 세트 세트네 아이 눈앞에 보인 것은 두 마리의 개 머리를 뜯어먹고 있는 패숍의 모습이었다. 침대래야 침대래. 개 좋아한 꼬마를 죽게 내부는 수 없다. 드디어 다 시작이다. 펜치업이 나타났다. 중간 거리네요. 내가 허술하는 거네. 200개 치르기. 지는 거 아니냐? 잠깐만. 큰일 났는데? 레벨업 할 때도 없는데. 만약에 지고 돌아가게 되면. 방어무실 중간이 옮겨. 나 아이템이 있으니까. 총 뭐하면 수류탄 쓰지 뭐. 데미지가 꽤 잘 들어간다. 별로 안 쓴데? 약한가 본데. 아 저렇게 날라온다고? 이럴 못 이기잖아. 이거 다 봐야돼. 저번부터? 아 미친 게임이야. 잠깐만 들어가면 시작이잖아. 야 바꿔 바꿔 바꿔. 빨리 바꿔. 빨리 바꿔. 빨리 바꿔. 어우야. 레벨링 해야 되는 거냐? 아 나 얘 레벨링 하기 너무 힘든데 인간적으로? 말 안 들어서? 아 푸지잖아 심지어. 아 씨 어떻게 새겠지 뭐. 이기한테 거미 있어? 혼자 싸우면 알 것 같은데? 얼어붙었냐? 야 나도 얼었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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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야 앵간이 얼어. 야! 아 잠깐만. 소생 소생 소생. 소생의술. 그렇지. 딜 좀 봐라. 아 야 무시무시해. 해동 됐고요. 아 그만 좀 얼려. 하나 죽여. 헬게임이야 헬게임. 또 누웠어. 아 야 뭐하냐. 아 미친 게임이야. 야 죽여봐. 우리 턴에서 죽이면 돼. 그렇지. 겸치 들어왔고요. 고백. 역시 한 번으로는 안 되는구나.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겸치 상한이 만 때면은 금방 오를 것 같긴 해요. 근데 골을 보니까. 그래도 그렇지 말이야. 밥집 가자 밥집.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저런 애 줘놓고 나한테 지금 다른 애들을 컨트롤이 됐는데 저런 애 줘놓고 지금 레비로 펴라 그러면 나는 내가 뭐가 되냐. 아 잘 생각하냐. 어느 애비였냐 여기였냐? 아니야. 꺼져. 아 깜짝이야. 가라. 없냐? 쩔 좀 해줘. 밥집. 아이씨. 밥집. 제발. 아 미친 게임이야. 도망가자 도망가자. 밥집 있었는데 어디인지 기억이 안 나네. 근접이라고? 아 나 이거 도망가야돼. 밥집 밥집 밥. 호텔 가면은 죽잖아. 병원 갈까? 병원 너무 비싼데. 여기 살 돈도 없잖아.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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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말리. 아이씨. 야 쟤는 체력이 188이야. 야 왜 188이야. 210 얼마 아니었어? 더 약해졌냐? 저런 애 데리고 하게 하면 어떡해. 밑도 끝없이. 자포자기사. 그렇지 그렇지 얼마나 좋아. 일단 레벨업 한 번. 21. 레벨업 보니까 한. 23 정도로 맞춰졌던 것 같은데. 그래도 부족하지. 레벨업 해야지 뭐 어쩔 수 있나. 댐즈가 약하니까. 2. 2. 2. 2. 2. 2. 2. 2. 2. 아 뭐. 데미지가. 아드. 그렇지. 됐냐? 레벨업은 금방 한다. 이거 맞춰놓긴 했나봐. 그렇게 힘들게 업하진 않게. 걔가 천재네. 금방 업하네. 어디서 먹었더라? 위에서 먹었나? 잠깐만. 밥집 어디였어. 아 미치야 미치야 미치야. 너무 헬인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웬일이야. 여하튼 뒤지겠어요. 칼 검 검 검. 그치. 야 웬일이야? 이거는 자포자기하면 끝날 것 같다. 그렇지. 아 이게 뭐니. 좋아요. 샌드매직. 잠깐만 잠깐만. 샌드매직? 잠깐만 적. 단일이지. 전체 혼란이라고? 저런게 돼? 반칙이잖아 그건. 반칙이 없지. 밥 어디서 먹었잖아.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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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냐 여기냐 여기냐. 아 어디서 먹었지? 아 금방 먹었는데 까먹었어 어떡해 기억력 무엇 어떡해 나 진짜 어떡해 내가 죽었나봐 저 얼음덩어리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나한테 저걸 어쩌라고 여기서 먹었었나? 아 아닌데 아닌데 분명 마나만 채웠었는데 아 됐어 아무나 먹어 뭔 상관이야 그렇지 그렇지 아니야 레이저야 이건 그렇지 한 번 더 레이저야 야 이건 아니지 야 이거 감염 맞으면 죽잖아 만전치료를 일단 걸고 소생술 해야지 겸치 먹겠지? 그냥 이거 술용으로 잡아 그렇지 천 어 야 레벨업 안 됐냐? 아 조금 빡센데 전원 치료 전원 치료 전원 치료 레이저 하나 자포자기 어이 데미지 어이 데미지 바뀌는 것 좀 봐 개 극혐이야 아 씨 정답 극혐이어야지 샌드어택 그라치 아 어 얼마 안 아이고 그래도 금방금방 오른다 아 비교적 만화가 필요해 만화 아 사람이 많아 만화가 필요해 만화 좋은데 돈을 모아도 그게 의미가 없긴 한데 그래도 무엇보다 체력이 딸리는게 너무 크다 엔간한건 다 어떻게 하겠는데 체력이 낮은건 답이 없네 그렇지 걔 얼마나 열심히 키우는거야 어..선생님! 너스! 한번 회복한다 안녕하세요 아이씨 빨리 레벨업이나 하자 밥집 근처에서 업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야 이거 어떡하냐 얘네 프린처는? 거리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네 다행이야 하나만 알다 하나 그치 아 왜 주.. 아으 레이저 그렇지 그렇지 웬일이야 다른 애들에 비해서 너무 약해 필러로 짜내야 돼 처음이야 아 저기서 싸다다닌다고 집 앞에서? 하락이 노망났나요? 뭔지 저게 레벨업 해야되는데 아 레벨업.. 들어가면은 왠지 시작될거 같은데 자 생각해보자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금 쿨이니까 이대로 한번 싸우고 아 맞아요 병원.. 병원 갔다 왔지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해서 하아.. 나 무슨 이게 무슨 헬게임이야 내가 레벨업 안 난 애가 싸워버리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형과 닦고 있잖아 대충 개가 검으로 친다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겠어 레이저총으로 힐 해야돼 레이저총으로 힐 해야돼 그렇지 나쁘지 않아? 레벨업을 못한건 나빠 아냐아냐아냐 그냥 휴대용 식량 먹어 식량 드럽게 많은데 괜히 힐 하지 말고 먹자 그냥 아 등갈비는 아 등갈비 드럽게 많네 그냥 먹어 이씨 몰라 어쩜 병원과 천원 주고 퇴복하나 이거 두개 쓰나 천원인데 똑같은 많으면 그냥 먹어야지 이런식으로 날 헬게임에 지금 집어넣어도 돼 이거지 깨끗게 했어 그렇지 좋은 파티플레이어 좋은 파티플레이어 좋아 뭔짓이야 그렇지 레벨업? 어 스킬 하나만 배우면 안될까 진짜 개 쓰레기 같은 개새끼야? 아 미치겠네 어떡하냐 이거 2000이니까 그건 그나마 다행인데 자 해보자 아 저 근접보는 어쩌겠어 이거 아 데미 좀 들어오는 것 좀 봐 싫을테니까 어떻게 스크로 잡아봐 아 서리빨 너무 아파 아 얼음 붙었냐? 하 씨 하나 죽여 일단 그렇지 죽여 그냥 레이저로 죽여 몰라 죽던 떨어져있던 그냥 레이저로 죽일거야 극절 극절 진짜 이 씨 생수? 왜 이렇게 많다 회복템 진짜 왜 이렇게 많냐? 아 아 망했다 티자 그치 중거리여야지 근거리 너무 아파서 버틸 수가 없다 진짜 하나씩 끊어 먹어야 돼 어 그치 아 둘 다 바꾸는 건 좀 오바죠 아이고 그거 할걸 어 야 근데 너무 잘 때렸어 그치 의도치 않게 지금 주인공 포급하고 있거든요 댕댕이놈 때문에 아 이거 그냥 자포장 써 몰라 기도해 어 야 뭐야 웬일이야 웬일이야 웬일이 검질이야 랩업이냐? 야 스킬 좀 배워라 양심머리가 있으면은 개새 됐어 씨 한번만 더 업해 아 뭐 개가 이렇게 매가리가 없냐 아 그만 놔 김업이 형 안 싸울거야 근데 근접이랑 붙으면 은근히 검을 찔러서 그런지 세다 개가 왜 검을 휘두르는진 모르겠지만 그런건 관계없이 그냥 세다 야 힘케어 쓰면은 좀 도움이 됐을텐데 아 자부장이 때려 쟤는 뭐 알아 죽겠지 뭐 치 댐이 저렇게 들어가면은 어 이러면은 자포장이 무조건이지 아 뭐 자부장이 이러냐 그렇지 레이저 그렇지 37 두 마리만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센 놈으로 그냥 얘 세 마리 아 뭐 사인팟이 안되는거냐 걔는 어차피 저기 들어가있는 놈이니까 상관없지 300이지 얘는 죽여 천 천 천만 있으면 천 런처 애매하다 레이저 잡겠지 이가? 두번째가 때려놨느냐 야 고렇게 때리는거 아냐 아 얘 때려 왜 포인트가 없다 그렇지 스탠드어택 그렇지 투척검 그렇지 어우 맥여 맥여 물맥여 물맥여 크흑 주인공 18개 중에 유일하게 얘가 힐러라고요? 진게임이네 확률이 높은건가? 걸릴 확률이 됐어요 잘 걸렸어 그러면 없는거 걸리는게 좋지 그쵸? 다른 사람들 꼴로 힘같아 볼거 아닙니까? 어 걔가 나보다 빠르네 이제? 아니군요 난수인가 본데 같은 속도인가 본데 이 정도면 이기지 않을까? 가자 이벤트가 너무 길어서 질까봐 너무 불안해 장비같은거 바꿔줘야되냐고? 도움맥에서 36백만 무기사자네 그 얼음을 던지는 못이 나오면서 거기서 아픈거 아니야 얼음 면역무긴 됐고 못사니까 그다지 뭐 그런말이라 하는건 없는데? 엔간한건 다 해치워버리기 때문에 아 이대로 그냥 가자 솔직히 이대로도 그냥 깰 것 같애 문제는 회복이 되느냐인데 생수 외교 풀까지 해볼게 나 그냥 다 해볼게 그래 마나가 체력보다 더 높네 지금 보니까 게임 기이해지네 제작자가 타인의 강국에 공감을 잘하고 상냥하게 돼야지만 지식적인 협조를 피하며 생각해보는 섬세한 부분이 신경쓰면 개기생물 좋아하는 타입이라고 한다고요? 나네요 나네요 됐다 화재식으로 갔다오겠습니다 이거 무조건 두 번 연속 들어가면 되나보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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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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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까 읽었으니까 그냥 빠르게 넘깁니다. 얼음 던지 그게 문제네. 그걸 할 때 방어를 해야 되는 거야. 기회가 한 번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한 번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뭐 이제 초심자이기 때문에 찌그룹. 하나씩 이제 뭐 좀 알아가야죠. 어 근데 찌그룹 게임 컬 좋은 거는 무시무시 하더라고요. 내가 알기로 하나. 솔직히 정확히 정보는 없는데. 프리저 편 이상까지는 있지 않을까요. 제가 얘기한 거는. 얘기한 드래곤볼 게임. 재밌을 것 같은데. 제트니까 게임 이름이. 프리저 남행성까지겠지. 아 이제 싸운다 드디어. 아 진지하게 잘해보자. 진지하게. 진지하게. 진지하게 맞아라. 5천원짜리. 진지하게 5천원짜리 맞았고요. 아 좀 뭐 좀 해볼까? 5천원짜리 힘이야. 좀 더럽게 많다. 체력을 모르겠다. 280인데 레벨업 했네. 진행되면서. 여덟씩 되게끔 만들어놨구나. 준걸 일단 이거를 하죠. 계속해. 계속해. 아 큰일 났다. 방어해야겠지? 어 야 이거. 어둠 때문에 지금. 다 안되는 거야? 어 데미지. 안 들어왔어. 씹고 뜯어.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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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 날라온 거 아니었어? 아 반씩 날라오는 거야? 반띵이야? 안 날라온 건. 내버려 두는 거야? 이거 너무하잖아 그거는 좀. 그렇지. 아 이거 너무 데미지가 없어. 죽어 좀 개. 새새끼야. 다 실패했어. 다 실패했어. 얼음 꺼내는 거 실패했나봐. 회복만 하고. 잘 생각하자. 아. 강해지는 게 없거든요. 70 들어가 저거. 내 생각에. 저거부터 쎈게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지금. 회복을 일단은 하고. 탈새농을 좀 매겨. 미리 매기고. 씹어. 아. 야. 야. 안 돼.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 오우야. 나보다 빨라. 나보다 훨씬 빨라. 그만 꺼내.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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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열심히 좀 해. 잘 좀 해야겠다. 이거. 잘못 어렵다가 그냥. 작살나겠다. 200대를 유지를 해야겠어. 이길 것 같은데. 아이. 뭐하니. 뭐했냐. 회복템 이렇게 없어? 다이아몬드 매겨봐. 아. 야. 야야야 야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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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위험한데. 너무 센데. 다시 봐야 돼. 영상 다 봐야 돼. 잘 못 줬네. 실패. 너무 크다. 저 얼음 맞으면 그냥 가는 게. 이거 너무 기적이야 지금. 승률이 많이 안 좋네. 이제. 내가 이제 회복하는거 봐라? 비열하게 실패하는거 너무 좋아 아 그만해보게 저한테 소용기관치 있거든요? 어! 잠깐만 일단 쏴! 쓰고 생각해 샌드매지 어 야 너무 아 이거 쓸모가 없는데? 강력회복가 있어 둘다 회복 둘다 회복 있을텐데 나한테? 일단 체력부터 회복하자 아 없나보다 개발로 쏘면 자 자자자 어디서 이거 말고 더 좋은거 있잖아 비싼거 있잖아 이거였나? 좀더 크게 뭐 이건가? 그렇지 씻고 뜯기 아아아아 너무 아퍼 진짜 미쳤어 진짜 다이아몬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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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몬드씨가 좋네 이거 아니냐? 회복 다했잖아 쟤 회복해서 내가 산거야 쟤? 야 이거 너무 이거 실패 안하면은 나 한마디 끝날거 같은데? 빨리 잡아야될거 같은데? 어는게 너무 위험해 200에서 칼같이 회복시키고 200에서 칼같이 회복시키고 어이 너무 이씨 앵간히 해 이게 좀 아니지 여기서 이제 얼면 죽거든요? 다행히 살았죠? 퓨 treasury 이렇게 헤리라고? 자잠깐만 이거 아니야 그냥 야야야야야야야야야 collected 카운터가 있는 거야? 뭐야 생각하기가 있는 거야? 뭐야 아 도망 돼요? 뭐야? 원할 못, 원할 못 괴롭히는 게임이네 나 아이템 그렇게 많이 썼는데 아 근데 못 이기는 게 맞나 보다 체력이 너무 많다 딜 넣은 거 생각하면 딜 넣은 거 생각하면 너무 센데? 그쵸? 하여튼 구형신 애들보다 센 거 같애 그 실버 체리어 나누비스보다 센 거 같습니다 들어간 게 아니지 걔 난뜨렸지 아 뭐지 몰라요 센 거 같습니다 그냥 열 번 열 회복한 게 있긴 해도 들어간 게 많은데도 2천, 3천이면 너무 세지 레벨링 잘해놨으면 이겼겠다 아 본의 아니게 나는 또 이제 주인공만 세졌네? 맨홀 아래로 도망다니고 있죠 이럴 거면은 아이 멍청한 댕댕이죠 그라체 빅, 빅인 걸로 하자고 2개 갖다 댔다 아 누워있을 때 빨리 때려서 해치어버려야지 뭐한 거야 얼음이 덮쳐온다 저장하자 드디어 저장하는구나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냐 아 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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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영상인 줄 알았지 이벤트 영상인 줄 알았지 이벤트 영상인 줄 알았지 저번에 했던 크로노트릭어 제가 녹방 뒤져가면서 지금 캡슐 거의 다 뒤졌거든요 야 근데 캡슐 굳이 안 먹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먹어도 다 풀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으음 하.... 이거 레벨링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全部 adder 연결 중에 어떻게 된다 제가 마무리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느냐 조조... 디오가 마무리되는 거야? 뭐야? 디오를 죽이고 마무리가 되는 건가? 좋아요 뭐, 이따 보도록 하죠 어차피 금방 볼 것 같고 오늘 너무... 저 새 한마리한테 오래 간다 짓눌릴 생각이다 음... 앞발도 절단됐구만 이거, 여기서 내가 선택해서 죽으면 다시 이거 다 봐야 되냐? 아니지? 그치? 허어양 꿀좋다 어떻게 사는가? 아 맞다 맞다 그랬었지 빠진다 좋은 일 하니까 어떻게 살아남는구만 다 견덕 아니겠습니까? 그치 좋아요 소리가 들렸다 치료는 받은거야? 그치 훌륭한 외과 기술로 훌륭한 외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 꼬마가 인간의 언어를 우리를 불렀다 그치 아아 어어어어어 그렇구만 아 이렇게 합류했구나 아 사실 기억 안난다 야 풀파티네 학교 레벨업 했어야 되잖아 내가 눈 당하는 흑색준 없었나? 혹시 내가 아픈대신 안 당했으면 학교인 대신 당했었나? 그런건 아니겠지 이제 알겠어 이 분위기는 이 시커먼 감각은 컹 야 이정도 왼법이 이겨야지 쟤 에휴 솔직히 한두명도 아니고 몇명이야? 일곱명이잖아 너무 많아 거의 물량으로 밀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 이겨야지 양심있으면은 들어가자 문이 열렸다 조심해 여기서부터 기억납니다 게임하는 놈이랑 공간 없애는 놈 있지 않습니까? 노래좀 틀어주세요 노래가 그리고 뭐 있었지 흡혈기 있었나? 트릭이다 환각일거야 뭐나마 뛰어들지마 스탠사가 한둘 있을거야 집사 평범한 놈이 아니야 아무튼 죽인다 저도 죽이게 뒀어야 됐어 답이 동생이다 초코풍듀 초콜렛으로 게임하는 애 초콜렛으로 게임하는 애 걔 형 이름 답이 아니어서 얘도 답이에요? 같은 이름입니까? 아 모르겠다 어찌됐건 얘 형보다 세다고 합니다 아툼신 다짐 도르토로 때려야지 그래도 닭골치면 이게 질군명인데 인정? 이해가 안되네 바다에 큰 구멍이 맞어 맞다 나 안갈래 아 나 가야되나 말아야되나 너의 기억이 맞다면 이거 안가면 따로 싸우는걸로 알거든요 난 따로 싸우고 싶어요 안갈래 어어어 맞어 맞어 나는 바깥에서 그 센 놈이랑 싸울래 압둘이랑 갈래요 내가 저 개랑 압둘 얼마나 열심히 키우는데 압둘이 제일 레벨 높거든요 압둘이랑 갑니다 열심히 키우긴 했는데 아까 그 조셉을 키우긴 했는데 솔직히 나는 센 놈이랑 싸우고 싶어요 게임하면 대화만 줄창할 것 같아 내 생각에 대화만 진짜 하다가 게임하면서 다비처럼 초콜릿 바를 것 같아 초콜릿 또 바르겠지 뭐 게임계에 초콜릿 바르겠지 뭐 다비가 패배했음을 벗어졌냐? 바닐라 아이스 바닐라 아이스 조스타놈들은 자신의 딸 혹은 자신의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목숨 바쳐줬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 음 모더라 그래 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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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읆 아예 중간에 염사 할때 근처를 서 있던가 너무 뜬금없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심지어 세지 않아 반칙이야 많이 안 되지 여태까지 계속 얼굴 들이밀고 보스가 최종보스가 얼굴 들이밀었는데 망성에 딱 갔는데 갑자기 사천왕 같다고 나오는 거 아니야 사천왕이 미리부터 이제 나아가지고 약간 반응을 해줘야지 이제 약간 기가 약간 달아오르는 거 아닙니까 약간 화끈해지는데 다 끝에 와가지고 튀어나와가지고 사천왕이다 하고 덤비는 건 똑같은 거 아니야 반칙이지 이건 사천왕이 아니라 친위대지 군정돈 열고 나가라 이 세계에서 완전히 모습을 감추는 스탠드여 좋아 나는 만약에 저택 안에서 너희들이 행방불병되거나 부상리부도 구해주지 않을 생각이다 우리는 디오를 쓰러뜨리기 위해 여행을 일단 만약 내가 당하거나 떨어져도 구하지 말아다오 나 지금 끔찍한 생각이 났는데 제가 가장 열심히 키운 녀석이랑 가장 힘들게 키운 녀석이 있거든요 가장 열심히 키운 게 압돌이고 가장 힘들게 키운 게 이긴데 내가 잠깐 스토리가 생각이 났는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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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닐 거야 아니 엔딩이 많기 때문에 들어가보면 알겠지 이건 이제 게임이기 때문에 만화작용은 다른 내용일 겁니다 개같은 거 하... 미루찾기냐? 게임을 피했더니 미루찾기가 나왔네 동물 대능의 호흡이나 피부 호흡 움직이는 물질 기척 기척을 감지하지 스탠드의 에너지의 움직임도 알 수 있어 이걸 보면 이별로 나아가자 얘 능력 진짜 좋은 거 같아 못하는 게 없어요 솔직히 저런 능력이면 불만 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치사하게 무슨 나침반도 갖고 있어 저긴가 케네지 아 이런 애도 있었구나 아 아 다행이다 야 댕댕이 잘했어 할 일 다 했어 아 아 아 아 탐지가 안되는데 아 제발 네가 제일 레벨 높다고 3에서 3이라고 아 아 아아아아 이것도 인종차별 아닙니까? 흑인이라고 벌써 깜깜소식 당한거야? 반칙이야 너무 이거 허무하지 않나요? 여태까지 이렇게 왔는데 심지어 압둘은 스토리상 한번 죽겄다 살아났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라져버리면 어떡해 아... 미치겠네 압둘은 죽었다 날려보내버렸다 다음은 너희들 차례다 솔직히 저렇게 날려보냈으면 뭔가 다음에 한번 나오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나올 것 같잖아 느낌이 날려보냈다 그러니까 다음에 나와서 부활하겠지 어딘가에서 이제 뭐 다른 부에서 나오겠지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한번 했었거든요? 처음 볼 때? 근데 이거 얘 죽인 다음에 영혼 나오잖아 하하하하하하 꿈도 희망도 없어 걔는 뭔데 그냥 걔가 걔가 디오의 성에 와서 한 일은 도움도 안 되는 탐지기 하나 꺼낸 것 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탐지도 못하는 탐지기 하나 꺼내놓고 말이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니가 잡아라 그냥 벅 Yar 감총은 있었지만 해치우진 못했어 눈깜짝할 사이에 잡히면서 공간 사라졌어 그래 너가 압둘 대신 죽었어야지 내가 편하게 게임하는데 아 그래요? 호감도가 있으면 또 살아요? 나 나름 열심히 키웠는데 하긴 뭐 저는 이제 골고루 키웠기 때문에 골고루 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겠죠 냄새도 없이 소리도 없이 갑자기 허공에 나타난다 우연히 옆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면 당했을 거야 이동하자 이 사기 이기 이 방에 있으면 위협해 라임 좀 봐라? 자신의 생명의 위기 공포를 극복한 정신을 갖고 있다 아 뭐라 붙여서 썰어트린다 저런 애들 꼭 있어 그냥 이기면 될걸 기습으로 괜히 글씨 써놓고 더 쎄게 만들어 죽일라 그러고 맙소사 가까이에 있다 온 저택에 구멍 다 쫓고 사는구만 여태까지 구멍이 안 난 게 신기하다 모습을 드러내면 죽여야 된다 알면서 바닐라 아이스의 스탠드가 입을 쫙 벌렸다 아 얘 입이었나? 벌렸다 바닐라 아이스의 스탠드가 입을 쫙 벌렸다 바닷가 함께 지워졌다 다 한 거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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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이라도 해야 되는거 아니냐? 다리 발가락 좀 부추 줘야 되는거 아님? 나 너무 쓸모없잖아 힐런데 뭐 힐 하는 꼴을 한 발을 못 봤어 하핳 가짜다 야 디오는 어떻게 알고 있냐 생긴걸은 바닐라 아이스크림 아 그런 이름이었군요 아 이름 너무 막 지은거 아니야 좀 심한데 바닐라 아이스크림은 능력은 되게 센 놈인데 앞둘도 없애버렸고 아이스크림이 녹았어 쟨 앞둘은 아니 앞둘이 불인데 아이스크림에 당하면 어떡해 딱히 뭐 능력이 얼음인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다리가 당한 건가요? 자신의 팔로 직접 이 길을 후르쳤다 지금 뒤에 찌르면 되지 않을까 구경할 데가 아닌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아 뭐야 왜 초반 부분 외에는 계속 2인판만 하는데 솔직히 이길만 한데 2대1이면 그렇지 않을까요? 생각 같은 거 해야 돼 내가? 데미지를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어 쟤 폴라리프 레벨 왜 이렇게 높아 478이야 내가 낮은 건가 설마? 너도 레벨 높을 텐데 아마도 레이더 채야지 레벨은 올린 것 같은데 기준은 없나보다 아니 너 왜 이렇게 세냐? 데미지 오우 야 잠깐만 잠깐만 레이저가 너무 센데? 레이저가 네데레이저가 더 센데? 나 어둠까지 있는데? 이대로 가자 이길 것 같은데 그냥 이건만 쓰면 이길 것 같은데? 오우 야 잠깐만 근접이지? 근접해서 이거 써야 되죠 저는 꼬챙이의 형벌 오우 야 250? 아 별로 안 세다 얘? 별로 안 세다? 어딨어 더불어 카디건즈의 적장 신호리오 플레이 최소 레벨이 40을 40이 최소라고요? 아 나 노가다 많이 했는데 나 하면서 중간에 나 이렇게 굳이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 괜히 한 거 아닐까 너무 쉬워져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을 정도인데 아니겠지 왜 이렇게 센데? 신치색의 비약 38 이제 40까지 올라가겠죠 뭐 아니 레이저 얼마나 센는데 이 레이저가 딜 더 많이 넣었습니다 전투힐러야 전투힐러 걔는 이제 버려라 어쩔 수 없다 죽은 걸 어쩌겠냐 나 힐도 못하는데 뭐 그래 그래 니 스탠드로 살릴 수 있어야지 맞아 이게 정상이지 이런 선택지가 여태까지 안 나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살렸으면 카큐인 눈두고 아 역시 병신 더럽게 쓸모없죠? 근데 원래 여기 원작 스토리에서 폴라레프랑 압둘이랑 이기랑 셋이서 오나요? 뭔가 대사가 되게 호화로운데 아 그래요? 대사가 되게 많은 것 같다 근데 잘 만들었네 자연스러워 마치 원래 4명이었는데 하나가 사라진 건 당연한 것 마냥 얘도 죽지 않을까요? 내가 카디건조 살릴 줄 알았어요 솔직히 중간에 스탠드 리프쳐서 골을 보니까 왠지 아 나는 뭐 힐러라서 따라왔는데 지풀 힐러도 없고 그냥 일격기에 다 당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겨 심지어 저 개는 물리로 처맞고 있는데 구경만 하다가 힐도 안 해줬어 진짜 저렇게 두고 가는 거요? 난 이름 부르지도 않아 힐러는 찍는 거 안 쓴다 이거지? 아 드디어 나왔죠 추라이 추라이 옛날에 굴복했지만 이제는 아니다라는 말이겠죠 들을 게 말이 많네요 이제는 아니다 이거 한마디를 할 거를 대사를 열줄을 한 것 같은데 대단하군요 힝 힝 근데 내가 얘 능력 알거든요 저거 멈춘 다음에 시간 멈추는 거 아니면 이건 솔직히 다 알잖아요 이거 조조 안 봐도 알 거 아닙니까 조조에서 가장 유명한 거니까 근데 저거 어떻게 한 거예요 얘가 멈춘 다음에 둘 다 안 와가지고 뒤로 옮겨 놓은 거예요? 야 밀려서 좋다 어떻게 계단 위에다 옮겨 놓은 거 아니야 안 넘어지게 제법인데 디오의 스탠드 더 월드 그리고 이삭이 라고 했나 사람과 평화를 위해서라던가 모든 건 자체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야 인간의 목적이며 어? 이쪽은 두 명이다 야 잠깐만 힐러를 머릿속에 놓지마 어차피 너 혼자 넣어야 된다고 압도적인 파워 어 뭐야 아 이렇게 등장했었나? 원래 아 그랬나보다 그치 얘도 어이가 없겠지 초스피드는 시시하지 않은 것 같은데 체면은 몰라도 여긴 두 명이었지만 솔직히 어 질 것 같았어 앞둘과 이기는 우리를 구한 거 아니지 널 구하다 죽은 거지 솔직히 나는 옆에 서 있었는데 왼쪽에 서 있었는데 공격을 받을 만한 각도가 아니었는데 나는 힐러답게 잘 짜져 있었는데 제 혼자 나대다가 앞둘 던져주어 놓고서 어디서 내 탓을 하네 태양강사에 약하다는 것뿐 탑입니다 꼭대기 방 하나가 있어요 야 뭐야 이거 너무 그렇잖아 인간적으로 나는 개정돈 살 줄 알아 솔직히 말해서 에? 아니 솔직히 그 상황에서 쳐맞고 있는데 구경하고 있던 것도 웃기고 아니 발로 차였는데 발로 차인 거 아닙니까 원장에서 발로 차이지 않았어요? 이거를 못살렸다고? 너무한 거 아니냐? 필드에서 번개 맞고 불 맞고 총 맞아도 기절하면은 다 서생시켰는데 아 나는 대체 왜 힐러인 거야 유일하게 힐러라면 18킬리트 중에 유일하게 힐러라면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알고 있었다 아 나중에 너무 쓸모없잖아 어떡하지 잘 7명에서 와다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2명 버리고 시작하는데 백 속에 있어 흙 백과 흙과 백 확실히 느껴져 확인하고자 했다 혹시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이것이 나가 여기 있는 이유다 당신의 힘을 믿기 때문에 이놈들을 안내한 겁니다 간에는 토막난 얼치기가 들어있다 야 근데 이거 되게 위험이 있다 능력이 여행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근데 왠지 디오는 노란색이니까 능력하면은 뭔가 번개나 어 태양 같은 느낌일 거 같은데 근데 되게 위험 있는 능력이야 만화책에서 색깔이 나왔었나? 나왔던 걸로 아는데 메인 표지에 나오지 않나요? 근데 메인 표지에 디오가 있었던가? 기억이 안 나야되나 그냥 디오는 흡혈기니까 약간 이제 태양이 안 통하는 약간 파문이 안 통한다거나 그런 능력이었으면은 그 정도로 생각했겠지 그때는 너무 사기 아닙니까? 시간 멈추는 거는? 정도가 있지 아 표지에 있어요? 도망은 못 쳐 압둘과 이기는 날 위해 죽었어 그래 말을 바르게 해야지 쟤 때문에 죽었지 폴라즈프를 쫓으면서 놈과 싸운다 우리 도망치면 놈과 싸운다 다시 말해서 협공이 되겠구만 다섯 명이니까 잘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전력이 안 넣었나 봐 대화도 안 해 난 대화도 없어 솔직히 말하자면 카큐이는 레벨을 많아지게 됐고 조셉은 최근에 했는데 이기 전에 했죠? 근데 레벨을 그렇게 많이 안 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 내가 알기로가 아니지 이건 누가 봐도 알지 솔직히 하... 어... 조... 나... 주인공이랑 가면은 마지막에 싸우고 생존중에서 높지 않겠습니까? 어... 근데... 어... 이게 일단은 자 생각을 해보자 어... 일단은 지금 먼저 가면은 먼저... 먼저... 아니... 아으... 조셉 쪽이 주인공이랑 안 가는 쪽이 지를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제 아삭이라는 플레이어 캐릭터잖아요 에? 난 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나 궁금하다 어차피 조스타 따라가면은 에... 조타로 따라가면은 무조건 살고 마지막까지 싸울 거 아니야 같이? 이미지상? 마지막까지 싸우도 어차피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공이 없는 파티를 가면은... 걔네가 전멸당할 때 난 뭐 할까? 궁금하다... 가자 조셉! 뒤에서 구경만 할까? 죽은 거 보고 아 이미 죽어서 고칠 수가 없어 이러지 않을까요? 상당한 파워와 스피드군 저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옛날 사람 같다 최초로 디오가 이 시점에서... 몇 살인가요? 태어난 시점으로 계산을 하면은... 100살 넘나요? 100살, 200살 되나? 기억이 안 나네... 옛날에도 몰랐을 겁니다... 이거 나오긴 하나? 윌슨 필립스 상원의원 오ю우! 고등학교, 대학교의 모든 1등으로 졸업하고, 레슬림도 주장해... 세금도 50여로 낸다 조셉의 할아버지면은 나이가 얼마 들라 할아버지면은 60살 많을라 아 잠깐만 60 70 근데 원래 만화 주인공이니까 한 20대쯤에 낫지 않았을까요 20대 초반쯤에? 25대쯤에 50 많다고 치면은 백...한... 모르겠다 자 의원 괴롭히고 있죠 쟤 이거 은근히 즐기나봐 능력 쓰는 거 여기서 엔딩이 있다고요? 여기서 엔딩이 있다고요?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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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 보니까 있을 거 같기도 한데 가짜 엔딩이요 너무 육체는 나의 할아버지 조나단 조스타의 몸 너무 느낄 수 있는 건 그저 조스타가 가까이 있다 정도든지 구별도 할 수 없다 야아 잘 만들었네 손 많이 가꼈는데? 차 큰 것 봐 나 맨날 여행할 때 타는 차는 조그맨데 사람만 했는데 차가 무슨 집 하나야? 원 룸 꿈이네 원 룸? 허나 거절한다 이 몸은 윌슨 필립스 상원의원이시다 의원이시다 야 발음하기 어렵네 상원의원이시다 어렵네 덤벼들었다 야 뭐야 개뜬금없네 야 센데? 많아 많은 것 봐 와 지원 요청 한 개 돌봄 야 레전드 포스네 한 번 더 이기는 거 아니야? 아 잠깐만 이거 나 힐을 대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 라든지 안 오른다 이기는 거 아니야? 이기는 거 아니야? 이기는 거 아니야? 이기는 거 아냐? 오직 이길 것 같은 느낌은? 야 너 빨라 부정하기도 쉬워 뭘 이게 센가? 되게 센데 야 너무 아프다 조심해야겠다 이기겠는데? 야 날려졌어 피했고요 이길 것 같은데? 솔직히 이기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야 왜 이렇게 아프냐? 좋아 이건 좀 아니지? 한계 돌파 뭐야 노래 왜 끝났어? 때려 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진짜로 진정한 주인공이 되는 것이야 출혈가다? 그렇지 오우야 야야야야 아니야 아니야 안돼 안돼 야 야 더월드 저렇게 야 더월드 되게 세다 아 맛보기로 봤네요 야 개뜬금 없네 이길 수 있긴 해요 이거? 아이템이 부족해서 안될 것 같은데 내 아이템은 아이템 구성이 나는 힐러가 있으니까 상태 이상 이쪽으로 안 했거든요 너무 싸우기 좀 거시기 하긴 하다 다시 싸우고 싶지 않아요 가짜 엔딩 있으면은 볼까요? 보자 그럼 어 근데 너무 센데? 아니 싸우기가 너무 거시기 아 이거 상태 이거 버프 기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 얘가 한계 돌파를 해도 최대까지 안 올라가는 것 같고 좀 해보자 황태 그 디버프를 써야되나? 5천짜리 승크다 한번 볼까? 모래주머니 써봐 아이고씨 하아 야 이게 뭐야 아 이렇게 뺏는 거야 오 와 나 방금 뭐였냐 문깡이였냐 타이틀에 넣어 그렇지 지금 몇이에요 얘? 3천 되나? 너무 아프잖아 이거는 장기 돌파 장기 돌파 안된다 아이 큰일 났다 아 큰일 났다 아이템이 부족해 지원이 좀 소용도 없네 아 너무 아퍼 그렇지 진짜 이길 것 같은데 아니 다이아몬드 C만 잡더라도 써주면은 진짜로 뭐 아까보다 방울이 높은 것 같고 100까지 안 입었거든요 지금 이제 야 아 이거 아니지 이길 수 있긴 한데 이거 좀 심했다 아니 이거는 상태 이상 걸리면은 그냥 죽어 너무 랜덤인데 자 좀 찾아보자 상원회원 엔딩인데 특수 엔딩 상원회원 엔딩인데 특수 엔딩 상원회원 엔딩 아아아아 아아아아 근데 님들 조건이 있어요 총압 우호도가 40이어야 된다는데 저게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그걸 모르겠네 100턴을 버티면 시켜준다는데? 힐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해보자 근데 나 이미 방종할 시간인데 총압 우호도가 내가 40이 되는 건가? 일단 한번 해보죠 100턴을 버티면 된대요 싸우지 않고 버티면 된대요 그냥 한계 돌파하고 방어 방어 회복하면 되네 그냥 그럼 그냥 올라가고 있는 거 같은데? 스피드 방어가 안 올라가네? 일단 올려봐 야 벌써부터 체크하면서 쓰면 안 되지 왜 그래 갑자기 왜 이렇게 쎄게 들어와? 다이아몬드 씨 다 먹을 때까지 버티면 될 거 같아요 다이아몬드 씨 다 먹을 때까지 버티면 될 거 같아요 다이아몬드 씨 다 먹을 때까지 버티면 될 거 같은데? 다이아몬드 씨 다 먹을 때까지 버티면 될 거 같은데? 한번만 더 방어 아 방어 일단 해머시로 회복되나? 어 되네 아 야 아니지 이거는 방어 방어 충분히 100턴은 쉽게 버틸 것 같은데? 100턴을 못 버틸 만한 그건 아니네 상대방 과연 방어 그런데 우호도가 몇 인지 전혀 모르겠다 배가 안 들 것 같은데? 특별 이벤트를 봐야 된다고 하는데 같이 해서 대화에 소환 되면서 초반을 조금 본 것 말고는 기억이 안 나서 방어 만하면 그냥 어떻게 봤는데? 야 이거 칼날은 힘들다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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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를 하면은 내 생각에는 방어 상태로는 그까지 될 거거든요 더월드까지 해서 턴 나감이 돼도 어떻게든 어떻게든 셋인 분들은 없죠 혹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싼 거 좀 하나 먹어보자 오 야 좋은데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 셋 열 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먹어야겠다 이거 죽을 것 같다 열하홉 스물 와 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스물하나 야 왜 이렇게 아프냐 50이다냐 스물둘 뭔가 막 띄엄띄엄 새는 것 같은데 스물셋 스물엣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죽어부 새거든요 스물아홉 서른 서라나 서른둘 서른셋 근데 내가 여러 명 키워서 만약에 전투만으로 되는거면 서른 넷 서른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사십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새긴다. 정체의 빛 황매화빛 의원 인생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겁도 없이 웃고 있구만 어디서 황매화 죽어라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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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윌슨의 공격 황매화란 황매화 이길 것 같은데 잠깐만 잘 생각하자. 한 번만 더 쓸 수 있어 어차피 내가 더 빨라 100% 내가 빨라 혼란 그렇지. 회복하자 약간 개판 같은데 이길 것 같은데 이긴 진짜 이겼는데 이건 솔직히 말해서 위험하다 너무 안 박혔다 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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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혈이죠? 어, 좋아요 뭐야 이럴 수가 야, 치료로 죽었냐? 이 디오가 투비 컨티뉴 이렇게 해서 조조 7명째 스폰... 스폰드? 스탠드사 특별 엔딩을 받습니다 보았느냐? 눈물에서 젖었고 냄새가 나네요 오케이 이렇게 디오 이렇게 디오를 불리친 윌슨 필립스 상원 회원은 미국 대통령이 되어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만세! 엔딩 이 몸은 윌슨 필립스 대통령이다 투비 컨티뉴 아...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뿅!